한때 이른바 뽀샵이란 말이 유행했었죠. 컴퓨터 프로그램 포토샵을 이루는 은어인데요. 사진과 영상을 예쁘게 보정하는 기술이 때로는 영상 조작 등 범죄에 악용되기도 했습니다. 이런 디지털 영상의 위조와 변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했습니다. 이정호 기자입니다. 그동안 이미지 조작은 포맷 기반의 조작 탐지 방식에 따라 위조 가능성 여부만을 알 수 있는 수준에 그쳤습니다. 포토샵 등 이미지 수정 프로그램의 다양한 수정 방식을 현재의 탐지 기술로는 모두 잡아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. 카이스트 이흥규 교수팀이 눈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디지털 이미지의 위조와 변조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웹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. 이미지에 조작이 가해졌을 때 그 조작이 일어났는지 여부 그리고 조작 유형 그리고 조작 범위까지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모아서 저희가 웹서비스로 만들어서 저희가 공개를 한 것입니다. 연구팀은 복사와 붙여넣기, 변형 등 다양한 조작을 식별하기 위한 탐지 방식을 구축하고 디지털 이미지 변형이 내부의 통계적 특성을 변화시킨다는 점에 착안했습니다. 변형의 종류에 따라 통계적 특성이 달라지고 조작의 영역과 방식까지 측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. 이번 연구는 이미지에 무결성 확인이 필요한 법원과 의료, 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될 전망입니다. 특히 논문, 사진과 의료 영상, 법적 증거 자료 등에서 조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. 논문 수준으로 진행되던 기술이 일반에 제공됨으로써 사회, 안전망 구축과 함께 위변조 탐지 기술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 문화, 사회 분야, 법률 분야, 범죄라든가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있다, 없다를 얘기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연구팀은 디지털 이미지 조작탐지 웹서비스 10억 운영을 통해 활용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. YTN 이정호입니다.